세형타리 다육맘입니다 이거 지금 레이건 아이들 쓰던거 레이건 아시죠? 웨이건 이게 손잡이 이렇게 있구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끌고 다니는 웨이건입니다 이거 이거 저희 사위하고 딸하고 이렇게 바위로 제작해서 재활용해 놓은거 와 역대 제일 맘에 듭니다 이거 너무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느낌인데 이거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와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이거 화분다이로 이렇게 쓰구요 밑에도 올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야 정말 잘 만들어 왔네요 이중으로 해서 위아래 여기 밑에도 보시면 이거 천 다 뜯어내구요 방범목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어 만들어서 갖고 왔네요 와 이게 지금 두판 놓고 세판 야 정말 그리고 바퀴가 튼실해 가지고 그냥 끌어다가 집안에다가 이렇게 들여놔도 되겠습니다 아우 너무 멋있는 웨이건 다이 다육이다이 오늘 호강하고 있네요 또 와 얘들이 호강해서 다육이들이 야 바닥에 앉았군요 이렇게 어우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야 정말 멋있는 다육이 화분이 또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사위하고 딸한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야 이거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아유 이렇게 주위에서 도와줘서 제가 진짜 열심히 합니다 아우 정말 이쁘네요 와 웨이건 재활용 강추합니다 자세히 하시겠습니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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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